저희는 옷 사러 갔기 때문에 콘서트를 위해서 옷을 사러 갔어요. 그래서 저희는 살 옷이 없죠. 그죠? 독보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오프닝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메인은 탁현이죠. 오늘 탁현이가 자기가 춤을 출 테니 형들은 뒤에서 노래나 부르고 박수나 치라고 탁현이가 안 보여줬던 저희 팀이 아닐 때 했던 솔로곡 좀 보고 싶어서 저희 팀 아닌데요? 지금 아니에요? 그러면 아이돌부터 천천히 노력해볼게요. 오프닝 3곡을 끝내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붉은노리라는 노래를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. 제가 제가 이제 난 너를 사랑해라 할 건데 여러분들이 I love you girl 이해하셨죠? 너 울어? 왜 이렇게 트위치아 쳐졌어? 울어? 왜? 왜 멘트 씹어서 우리를 앞에 줘봐야지 저 멘트가 처음이라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준비해 주세요. 동글노원 할게요. 틀어주세요. 아무도 안 따라한다에 내가 천원번따 그래서 그냥 틀어달라고 했어요. 아무도 안 따라한다에 천원번더 아 시원한 너가 했지. 자 저희가 난 너를 사랑해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난 너를 사랑해 I love it more 이 정도면 됩니다.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연극의 방향이 없는 거 같아요. 아아 연극의 방향이 없는 거 같아요. 아아 연극의 방향이 없는 거 같아요. 연극의 방향이 없는 거 같아요.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. 한번 연습해보고 갈게요. 자 피트도 아소 렛댕 피트도 아소 렛댕 피트도 아소 렛댕 네. 바로 갈게요. 에그 에그 자. 빨리 해볼게요. 글라 자 scripture 렛댕 yers bald 어 와아 민망해졌다. 안해야지. 자, 선지 다시 뜰게요. 어떻게 다시 해야지 어떻게 해. 내 핸드폰 안 돼요. 왜, 왜, 왜 그런 거예요? 아, 문서서는. 선지 핸드폰이 약간 이상해서 끊겼어요. 지금 다른 핸드폰도 연결하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